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게 중입니다. 이걸로 볼게요. 멘토스나 게 아닙니다. 흥글고 따기 아닙니다. 흥글고 따기도 좀 할 거예요. 자 바로 해보자 이 레시피 해보자 2탄이랑 해보자 2탄이랑 레시피 1탄을 할 겁니다. 해보자 오늘의 첫 번째 탄 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딸 거 흔들고 콜라를 땁니다. 자 흔들게요. 양이 적어서 그런지 다 안되네요. 그러면 이건 그냥 빼도록 할게요. 그냥 오늘은 레시피 1탄 해보자 1탄만 찍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시피의 첫 번째 오늘의 해보자 레시피는 뭐죠? 힌트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얼음만 드는 건데 자 여기 안에 자 지금 여기 안에 물을 넣고 이거를 가다주면은 여기 안으로 이 공간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음에 얼음이 3개로 만들어지면 이거를 내리면 이게 이렇게 자 내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빰 내려주면 얼음이 어디로 떨어지냐 바로 이 밑 공간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 있는 얼음을 나중에 씁니다. 근데 오늘은 뭐 할거냐 탄생님 콜라로 얼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응 콜라로 얼음 만들게 한다 응 콜라로 얼음 만드는 거야 응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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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거니까 컵에 담아줘 컵에 담아줘 컵에 담아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카메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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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 아니 쪼개기 넣을 거 자 바로 넣어볼게요 주민아 주민아 거기 얼음 없어? 밑에 판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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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주민아 콜라 얼음 맛 진짜 여기다 콜라를 부었어 응 자기 목소리 다 녹음된다 조심해라 자기도 응 아주 잘됐습니다 나 현재 꽉 찼구요 잠깐 잠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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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어 어 현재 꽉 찼구요 보여주세요 잘됐어요?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얼면은 이걸 내려서 얼음을 어디서 받을 거냐 이걸로 받을 겁니다 자 여기 이거 있죠 엄마 이거 네 이 팔 이렇게 이제 내려서 이 안에 있는 얼음을 먹고 다시 가는거에요 닫고 이젠 또 여기에 물을 부어서 넣고 그럼 이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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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떨어집니다 아 응 자 이렇게 얼음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먹는거는 레시피 먹방에서 해보자 해보자 결과 레시피 먹방에서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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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거 요즘에 안나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노라 많이 좋은 제품들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이것도 아시고 이것도 아실거에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뭐랄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만든거고 이것도 지난번에 만든거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거 이런거 자 이런거는 종이작품들 그냥 일반 종이작품들구요 나중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들을거에요 그래서 하면 다음에 여기 말아서 콜라오름을 발견하는건지 지난번 찍어볼거에요 지금 콜라오름 지금 콜라오름 엄청 기다려야되거든요 다음대로 들으려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됩니다 안녕 안녕 3 3 감사합니다.